원형탈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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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탈모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란 외부 항원이나 세균이 아닌 자신의 세포나 조직을 외부 물질로 오인해 항체를 생성하게 되는 알레르기성 질환이며 해당 부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종류로는 루프스, 크롬병, 류마티스관절념, 베체드병 등이 있으며 이제껏 밝혀진 종류만 8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대부분 그 원인이 불분명한 편이기 때문에 치료 또한 난해하고 난치성 질환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원형 탈모 또한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만약 원형 탈모가 발견되었다면 단순히 스트레스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질병과 함께 찾아오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입니다. 원형 탈모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된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스트레스와 원형 탈모와의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전적인 소인과 큰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려움증이나 통증 등 전조증상이 없고 갑자기 발생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타인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원형 탈모는 머리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모든 모낭에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원형 탈모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 남자, 여자 어떠한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됩니다. 원형 탈모는 작게는 손톱만한 크기에서부터 전신의 모든 털이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50%는 1년 내에 모발이 다시 자라며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몸이 좋지 않은 경우 다시 발생됩니다. 이때에는 예전에 탈모가 되었던 부위에 다시금 탈모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형 탈모와 함께 손톱 성장이 이상해 발생될 수 있으며 머리가 날 때에는 하얀 모발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발성 원형 탈모는 두 개 이상의 탈모반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모반이 많기 때문에 치료기간이 긴 편입니다. 망상형 원형 탈모는 크기가 작으면서 모양이 뚜렷한 탈모반이 흩어져 그물망 형태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사형성 원형 탈모는 탈모반이 뱀이 기억한 흔적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전두 원형 탈모는 머리카락 전체가 탈모가 된 경우입니다. 전신 탈모는 머리카락, 눈썹, 코털, 수염, 채모 등 모든 신체 부위에서 탈모가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원형 탈모의 치료법은 주사요법, 약물을 도포하는 방법, 레이저요법 등이 있습니다. 주사요법은 국소 스테로이드 약물을 탈모부에 직접 주사하여 모발 재생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약물 도포는 피부 표면에 가벼운 염증을 일으켜 면역세포가 모낭세포가 아닌 피부의 염증에 집중되도록 유도하여 모발 생성을 촉진하는 방법이며 이를 DPCP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이저요법은 레이저 광선을 조사하여 모낭세포의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원형 탈모는 유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발생이 될 수가 있고 아주 흔한 탈모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형 탈모가 발생했을 시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건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검진을 받는 것이 좋으며 더 크고 넓게 발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탈모 전문 피부과를 찾아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